우리 많이 들어봤죠? ctp-59, ctp-63.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 경제에서 나왔고요. 셀트리온 델타 변이 치료제 4달 임상 착수, 우세종된 변이 바이러스 잡자, 국내 제약사들 개발 경쟁 치열, 유나이티드 대용 제약도 가세해. 지금 보세요. 우리 셀트리온이 치료제 개발할 때 여러 제약업체에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임상 3상까지 성공한 건 3상도 아니죠. 2상까지 성공한 셀트리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에 대응 나선 치료제 백신 개발사들이 유나이티드 제약, 대용 제약, SD팜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까 SD팜은 백신 개발하는 회사에서도 나왔었죠.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을 보이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확산세가 빠른 데다 기존 백신 효과까지 떨어뜨리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4일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ctp-63으로 다음 달, 9월 달이죠. 임상 1상에 진입할 계획이다. 국산 1호 코로나 치료제로 내놓은 레키로나의 딜을 잇는 제품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할 때 이용하는 돌기, 단백질에 항체 치료제가 더 잘 들러붙을 수 있도록 후보물질을 개량했다.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는 과정 자체가 바뀌지 않는 만큼 침입 단계에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사 관계자는 레키로나와 병용 투여하는 방식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 치료제를 빠르게 내놓기 위해 이미 임상용 치료 생산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미 치료 생산을 마친거에요. 레키로나도 동물실험에서 델타 변이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델타 변이에 감염된 실험용 쥐 49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투여군에서는 바이러스가 크게 감소했다. 여러분 이렇게 셀트리온은 지금 CTP-59 레키로나즈 말고 CTP-63으로 해서 델타 변이 또 다른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후보물질을 이미 실횘 생산까지 하고 다음달에 임상이 들어간답니다. 너무 뿌듯하지 않나요?